그룹 빅뱅이 컴백 일주일을 남기고 지드래곤, 태양, 대성에 이어 탑의 모습까지 공개했다. 소속사 YG엔터는 빅뱅의 신곡 봄여름 가을겨울 네 번째 티저 포스터를 게재했다. 탑은 적막한 공간에 우뚝 선 채 강한 흡인력과 아우라를 발산했다. 지드래곤, 태양, 대성, 탑의 봄여름 가을겨울 티저 포스터는 각 계절을 상징하는 듯한 색감과 비주얼 콘셉트로 이번 신곡이 품은 시적 서사를 암시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면 탑에게서 짙은 고독의 향이 묻어나기도 한다. 빅뱅의 봄여름 가을겨울은 멤버들의 지난 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메시지가 담겼다. 빅뱅의 신곡 봄여름 가을겨울은 오는 4월 5일 발표된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싱글 꽃길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뱅이 컴백하며 도 다시 가요계를 접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